안녕하세요 오늘은 할게 없어서 이 스킬북 한번 해볼게요 신탁서 이게 지금 스킬북 이벤트도 하죠 근데 이거는 하루하루 산 주문서입니다 물론 뭐 겹쳐지진 않는데 똑같을 거에요 안겹쳐지는게 지금 이벤트하는 스킬북은 그 기간제라서 안겹쳐지는 거 같아요 똑같지만 혹시 모르니까 그리고 이걸로 해서 드신 분들이 꽤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이제 꾸준히 사서 하는데 9개를 딱 구했습니다 최대 9개밖에 못 받으니까 한 달치 모아서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오래 걸릴 거 같아서 한꺼번에 완료를 따다닥 할께요 에지트를 싹 하고 결과만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딱히 기대는 안하는데 혹시 모르니까 이런거는 어떡하지? 하아 설마 나오겠어 또 게다가 크로마랑 개미굴이야 한번 돌리죠 아 이거 너무 아까운데 안뜨겠다 안뜨겠다 답도 없다 답도 없다 하나 세킬이 다른지가 없거든요 이게 엄청 안나오는 거 같아 또 또야? 또? 하아 설마 나오겠어 데가 끝까지 안나오는 거 같아 야.. 하양해 일단 뭐라도 나오면 그냥 배우면 되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자 모두 완료했고요 한번 볼게요 양피직 두번째 세번째 양피직 네번째 양피직 다섯번째 양피직 여섯번째 양피직 일곱번째 양피직 여덟번째 양피직 아홉번째 마지막 양피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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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모았네요 양피직 혹시 기대했다 혹시 혹시나 화장지같애 이 놈닦을 때 쓰려고 무슨 화장지같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